이들 지금 어디야? 나 지금 가도 돼? 야 언제 도착하냐? 오늘 내 남친 해라. 김현수, 살인죄로 긴급 체포합니다. 저 아니에요! 가장 다루기 힘든 녀석들이 현수같은 눈빛을 가진 놈들 제 진짜 얘기가 뭔지는 아셔야죠. 변호사 신중한 30만원에 카드 되고 무이자 3개월이 변호사 구했냐? 신중한 그 사람 변호사 업계에서는 삼류래더라. 진실 사법죠. 여기 그딴 거 없으니까 생각도 하지 마. 이 사건 괜찮겠어요? 피하면 안 되죠 변호사는. 무엇이 사실이어야 나한테 유리한가? 저 사람은 누구예요? 도지태. 북부 교도소의 사자. 난 주고받는 게 확실한 사람이다. 내가 도와줄 수 있다. 도움이 필요하면. 니가 뭐라고 도지태가 관심을 가져와? 김혜수, 니가 고민해야 될 건 딱 그거 하나뿐이다.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?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? 여기서 살아남음이